시골마을 황당한 위치에 묻지마 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 오늘 이 아파트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북 익산시에 있는 시골마을입니다. 참 여기 와보니까 위치가 황당한게 농가밭 시골 들판밖에 없는데 이렇게 야산쪽에다가 아파트를 짓다가 공사가 중단돼서 지금 폐건물로 이렇게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이 자리는 아파트를 지을게 아니고 전원주택단지나 귀농귀촌인 마을을 지었으면 딱 좋을 그런 환경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아파트 뒤쪽 산 너머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하고 뭐 콘셉트를 맞추려고 했는지 외벽을 지금 완전히 하얗게 이렇게 칠해놨는데 보니까 기분이 좀 서서한 합니다. 공동묘지가 있는지 모르면 괜찮은데 참 아는게 병이라고 좀 걸리네요. 직접 와서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꽤 큽니다. 예전에 지었죠. 복도식으로 이렇게 25평짜리 똑같은 평수로 해가지고 7개동에 730세대나 되는 이 대단위 아파트를 짓다가 이렇게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익산시 인구가 27만명입니다. 그런데 익산시내도 아닌 이 변두리 지역에 이렇게 큰 대단위 아파트를 왜 지었는지 참 기가 차고 코가 막힙니다. 이 아파트에서 익산시까지 가려면 자동차로 30분이나 걸리고 거리가 22km나 됩니다. 여러분 혹시 논산훈련소 입대하신 분들 계실건데 저도 논산으로 입대했지만 거기 논산훈련소하고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0년경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1년도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20년 넘게 방치를 해놓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 마당에도 보면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시골지역에 무슨 아파트 분양이 될 거라고 이렇게 15층이나 되는 높은 고층 아파트에 이렇게 큰 대단지를 지어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 아파트 앞쪽 100미터 지점에는 군경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가 규모가 엄청나네요. 이 아파트 단지하고 거의 면적이 비슷할 것 같은데 고층에서 보면 흔히 공동묘지가 보이는 그런 전망입니다.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2002년도에 또 다른 건설사가 이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건설사는 이거를 장애인 전용 복지 아파트로 만든다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장애인들도 여기 시골에 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장애인일수록 더 병원에 가야 되고 복지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시골에서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결국 장애인 복지 아파트는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사가 또 새로운 다른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시청 허가도 없이 이 아파트 안에다가 견본 주택을 만들어 놓고 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 해가지고 크게 광고를 냈습니다. 제가 봐도 말이 안되죠. 주택조합이라는 거는 기존 재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각자 돈을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아파트를 짓는 건데 2013년 당시에 주택조합원 모집한다 해가지고 평당 300만원대로 분양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뭐 말이 300만원대지 399만원 거의 뭐 400만원이라고 봐야죠. 그 당시에는 결코 싼 그런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인 거는 그 건설사에서 주택조합원 모집한다는 광고를 신문에 내자마자 바로 시에서 이 사실을 발견을 하고 불법이다 해서 조합결성을 중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주택조합 가입한 사람도 없고 피해를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도 순살로 지은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지상에서는 몰랐는데 드론을 올려서 보니까 맨 꼭대기층은 지금 철거를 해가지고 철건들을 막 쌓아놨습니다. 이 아파트를 다 철거를 하고 아마 새로 지을 그런 계획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아파트를 살리려면은 결국에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된다는데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아파트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파트 먼저 이렇게 지어놓고 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된다. 참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서해안 쪽을 쭉 둘러보니까 충남, 전북 이쪽 지역에 이런 시골에 황당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로 흥한 나라 아파트로 망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 젊은이들 영껄 투자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죠. 이자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그 이자 감당한다고 버거워서 결혼이고 애를 놓는 거고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서 돈 벌어서 결국에 은행에 이자만 꼬박꼬박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미국은 기준금리가 5.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5%를 유지하고 있죠. 앞으로 제가 봐서는 이자가 더 오를 거고 은행에 빚을 낸 사람들은 이자를 훨씬 더 많이 갚아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집값이죠. 그 다음에 애를 낳았을 때 사교육비 이 두 가지 문제만 잡아도 출산율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기성세대들이 부동산 투기를 내서 올려놓은 땅값 아파트값 그 피해는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그 청년들은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을 꿈을 꾸지를 못합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인구소멸은 기성세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앞으로 계속 떠오른다면 아마 서울역의 노숙자가 넘쳐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인구소멸을 넘어서 인구멸종시대라고 합니다. 시골에 가면 인구가 작은 게 아니고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마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준ro ardı 피티로 지금 날씨 cz drople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